안녕하세요. 한국어 어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74과 74번째, 지, 지자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곧, 겉, 한, 대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죠. 홀로 쓰였을 때는 아무런 뜻이 없지만 다른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말이 오면 그때 비로소 뜻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의존명사라고 해요. 의존명사, 이 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ㄴ 지, ㄴ 지 이렇게 과거나 완료의 뜻을 가지는 그런 형태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쓰기 해야 돼요. 만약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용언이 와서 어떤 상황, 어떤 일, 상태, 어떤 결과 등등 그런 내용이 불확실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추측할 때 그럴 때도 ~~한지라고 쓰죠. 예쁜지, 비싼지, 맛있는지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붙여 쓰는 거고 연결어미로 쓰인 거죠. 이때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띄어쓰기 해야 되고 이 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한 뒤로 흘러간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단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ㄹ을 하나 더 붙여서 ㄴ 지 라고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읽은 지 이 말은 읽은 뒤로 지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다? 아무 받침이 없기 때문에 ㄹ지 라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그 책을 읽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책을 읽은 후부터 지난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이때 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 되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시간이 3년 지났다는 뜻이죠. 벌써라고 부사를 써서 강조했는데 여기에 이나를 더 붙여도 괜찮아요.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점심을 먹은 지 30분 밖에 안 되었어요. 이때 밖이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낼 때 안과 밖이라는 뜻이 아니죠. 수나 량이, 수량이 적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붙였었는데 이 밖에는 이 앞에 말한 것, 이건 말고 그 이외에는 어찌어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밖에 안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30분 말고 30분 그 이외에는 없다는 뜻이죠. 수량이 적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밖의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정의 뜻이 와야 돼요. 안, 못 이렇게 부정하는 말이 와야 돼요. 점심 먹은 지 30분밖에 안 되었어요. 겨우 30분 지났다는 뜻이죠. 그 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나 되었어요. 여기 2나 썼네요. 앞에 3년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조사로 쓰인 거예요. 조금 더 강조하려면 앞에 썼던 벌서를 쓸 수도 있죠. 그 친구와 헤어진 지 벌써 1년이나 되었어요. 영수씨 이 빵 좀 드실래요? 아니에요. 점심을 먹은 지 1시간도 안 되었어요. 아까 앞에서 했던 밖에 안 되었어요 도 같은 비슷한 뜻이죠. 점심을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되었어요. 가끔은 뿐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어에서 가끔 쓰고 글로 쓰거나 할 때는 잘 쓰지는 않아요. 밥 먹은 지 1시간뿐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구어로 말할 때 주로 쓰고 글로 쓸 때는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어요. 이 ~~은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돼요. 친구를 만난 지 5년 되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 연습문제 몇 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다 1년이 되다. 떠난 후에 떠나고 나서 시간이 1년 지난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되다는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는데 현재형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고향을 떠난 지 1년 돼요. 1년이 돼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선어말 어미 엇을 넣었죠. 다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돼요. 그 말은 이 ~~이 완료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년이 되었어요는 1년이 꽉 채워서 완성되었다는 뜻이고 1년이 돼요 그 말은 1년을 꽉 채웠는지 아니면 꽉 채우지 않았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1년이 돼요 그 말은 들을 때 곧 1년이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듣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1년이 지난 시간 1년이 확실하게 완료되었으면 이렇게 앗을 쓰는 것이 좋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10년이 되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역시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돼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 말 뜻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가족을 못 만나다 오래되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2014년입니다. 그러면 2002년에서 14년까지 12년이 흘렀어요. 12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린지 기본형으로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열렸습니다의 기본형은 열리다니까 열린지라고 해야 돼요. 열린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린지 18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까지 5년이 흘렀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럼 대학교를 졸업한 지 졸업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문제 여자 남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건 아무 제시사항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대답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 되었어요. 100일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달 되었어요. 3개월 되었어요. 1년 되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한 지 벌써 5년 되었어요. 여러분에 맞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과 75번째 ~~은 후의 이런 문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라는 말은 뒤라는 뜻의 한잔말에서 온 단어예요. 명사죠? 이 말은 원래 한국어로 하면 뒤라는 뜻이에요. 원래 후는 시간이나 공간에서 뒤쪽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은 후에는 ~~뒤에로 바꿔 쓸 수도 있는 말이에요. 비슷한 다른 단어들도 더 있어요. 차례를 가리키는 말로 다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다음에 이런 말도 순한국어니까 순우리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후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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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어떤 일을 하고 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후, 뒤, 다음 이런 명사를 쓰지 않고 직접 연결어미로 같은 뜻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더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바로 ~~아어고 나서죠? 이 말도 ~~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행동이 이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사를 써서 ~~전에는 ~~에 앞서서 먼저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후에는 나중에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써보면 ~~에 앞서서 이 말이 ~~하기 전에 이런 말이고 먼저 ~~하다 그리고 나중에 ~~하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같은 말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는 ~~아어고 나서 나중에 ~~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후나, 뒤, 다음 이런 말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수식해 줄 때는 당연히 관형사처럼 활용해 줘야 되는 거죠. ~~한, ~~을, ~~는 이렇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완료의 뜻을 가지는 흔히 과거형이라고 말하는 그 완료형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먹다, 먹은 후에, 마시다, 마신 후에 이렇게 관형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먹은 후에는 먹고 나서 ~~어찌어찌하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먹고 나서 나중에 ~~하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후 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원래 한국어, 뒤, 다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가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표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후에, ~~뒤에, ~~한 다음에 이런 표현도 똑같은 뜻이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면 밥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셔요. 밥을 먹는 행위를 한 그 다음에 커피를 이어서 마시는 거죠. ~~한 후에는 뒤나 다음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밥을 먹은 뒤에 커피를 마셔요. 아고 나서 를 쓰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셔요. 밥을 먹고 나서 나중에 커피를 마셔요. 다 같은 뜻이에요. 커피를 마신 후에 양치를 해요. 양치, 이 닦는다는 뜻이죠.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양치하는 거죠. 어떤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신 뒤에, 커피를 마신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양치해요. 일이 끝난 후에 친구를 만나요. 일이 끝난 다음에, 끝난 뒤에 일을 끝내고 나서 또는 일이 끝나고 나서 일을 을이라고 할 거면 타동사를 써야 되니까 끝나다가 아니라 끝내다 라고 해야 돼요.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표현할 때는 일을 끝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고 그냥 상황을 설명할 때는 일이 끝나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뜻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을 끝내다, 일이 끝나다. 이 문장에 이 말들을 적용하면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이 일을 끝낸 후에 일을 끝낸 뒤 끝낸 다음에 일이 끝나다는 일이 끝난 후에 일이 끝나고 나서 일이 끝난 뒤에 끝난 다음에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같이 얘기해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읽은 뒤에 읽고 나서 뜻은 다 같은 뜻이에요. 책 읽는 행위를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행동을 계속 이어서 한다는 뜻이에요. 영화 보기 전에 저녁을 먹을까요? 전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뭐에 앞서서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보기에 앞서 저녁을 먹을까요? 그런데 그 말이 길기 때문에 흔히 그냥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영화를 본 후에 저녁을 먹어요. 영화를 본 다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뭐뭐한 후에 일이 진행되는 순서를 나타내는데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뭐뭐한 후에 뭐뭐한 뒤에 다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뭐은 다음에나 뭐뭐은 뒤로서도 의미가 같다고 했어요. 같은 아까 설명드렸죠. 운동을 한 후에 운동을 한 다음에 운동한 뒤에 다 뜻은 똑같아요. 어떤 순서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먼저 뭐뭐하고 나서 다음에 뭐뭐해요 나중에 뭐뭐해요 라고 말해도 돼요. 그때는 순서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으로 충분히 순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도 쉬운 내용이니까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주말에 내가 한 일 한 일이에요. 조깅하다, 샤워하다, 식사하다 시간이니까 언제에 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조깅하고 나서 샤워하고 그리고 다시 식사하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조깅한 후에 샤워했어요. 과거 영어로 말하도록 그렇게 제시한 거죠. 조깅한 후에 조깅한 뒤에 샤워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식사했어요. 이 문장을 조깅을 한 후에 샤워를 한 후에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끊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아침에 조깅을 한 후에 샤워를 하고 나서 식사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조깅하고 나서 샤워한 뒤에 한 후에 식사했어요. 저녁 어떻게 될까요? 얘기해 볼까요? 친구와 영화를 본 후에 본 뒤에 공원 산책을 했어요.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 거면 친구와 영화를 본 후에 공원 산책을 하고 나서 집에 왔어요. 방금 전에는 저녁에 그걸 빠뜨렸군요. 그것도 같이 써야 되죠. 저녁에 친구와 영화를 본 후에 공원 산책 하고 나서 집에 왔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깅을 한 뒤에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한 뒤에 아침에 샤워를 한 뒤에 식사 했어요. 점심에 식사 한 후에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신 후에 쇼핑 했어요. 이렇게 쭉 써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갔어요. 이 아오 고에도 일의 순서 행위의 순서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말에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시내에 가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하지만 그 문장에서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러가지 일을 같이 했다는 뜻일 뿐 이에요. 물론 그 시간 순서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서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뭐뭐하다 또는 먼저 뭐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친구가 가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친구가 간 다음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친구가 간 후에 친구가 간 뒤에 친구가 간 다음에 그리고 텔레비전을 본 거죠. 드라마를 보고 잠을 잤어요. 먼저 드라마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잤어요. 드라마를 본 후에 드라마를 본 뒤에 본 다음에 잠을 잤어요.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6과 76번째 윽 을 을 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을 을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목적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읽어요. 읽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Object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조사기 때문에 체언 명사에 붙여 쓰는 것이고 앞에 있는 명사의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에 따라서 을을 쓸 것인지 를 쓸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을 받침이 없을 때는 를 이라고 해야 돼요. 책 책을 차 차를 커피 커피를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컴퓨터를 이렇게 앞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에 따라서 을 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밤에 책을 읽어요. 읽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밤에 책을 읽어요. 한국어에서 이 목적어의 어순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주어 다음 동사 앞쪽에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말들 영어나 중국어나 그런 말들과는 어순이 달라요. 그런데 일본어 한국어는 이렇게 동사 앞에 와야 돼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런 말이 앞에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어순은 동사 앞에 쓰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보통이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그런 뜻이에요. 밤에 책을 읽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한 뒤에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한 후에 차를 마셔요. 마시는 행위의 대상이 이 차예요.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셔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너 사랑해 그때 사랑하다 의 행위 그 사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당신 너예요. 그래서 나 너 사랑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목적격조사 을을 써서 목적어 이 행위의 대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기가 과자를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다 이 행위의 대상이 과자예요. 아기가 과자를 잘 먹네요. 예 아기가 과자를 아주 좋아해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노우티스에 문장에서 을 를 생략하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앞쪽에서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죠. 한국어에서 관영격 소유격 조사 의 나 이 을 를 이런 조사는 자주 생략해요. 굉장히 쉽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조사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무엇을 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하실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너 지금 뭐 먹어 무엇을 먹어 이렇게 을 하지 않고 뭐 먹어 라고 하죠. 지금 뭐 해 그 말은 무엇을 해 그런 말이죠. 그때 을 을 생략한 거죠. 나 밥 먹어 나 밥을 먹어 라고 하지 않고 나 밥 먹어 라고 말하죠. 그렇게 목적격 조사 을 을 굉장히 쉽게 생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생략하지 않고 붙여서 말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언제 을 을 생략하는지 잘 들어보고 그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연습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생략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을 간단하게 편하게 하려고 생략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때 여러분이 따라서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오늘 서울 가 서울의 애도 생략했죠. 나 오늘 서울 가 서울 어떻게 가 기차 타고 가 그때 기차를 이라고 이 목적격 조사 를 있어야 되지만 생략하죠. 기차 타고 가 기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 할 거야. 핸드폰을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다음주에 시험 봐 시험을 본다는데 을을 생략했어요. 나 성적 A 받았어 A 를 받았어 라고 하지만 생략했죠?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략하는 그런 조사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그때 그때 여러분이 따라서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아래 문제는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4 4 5 4 5 5 6 9 10 10